이런 방법이? 여기서 한바퀴 돌아서 밑으로 가면 돼 잠깐만 다음에 연구해보자 어떻게 2를 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어떻게 2를 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1번 이기라 이뤄라야 되죠 매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은 준비가 있나 1번 받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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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는 벌써 창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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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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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이거 먹고 집 가야겠다 아 운명의 장난이군 어? 아 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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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아 아 당일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출발해서 노플! 야 프린트! 프린트! 되잖아! 아니 이걸 왜 빨리 암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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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실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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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니 도끼 맞기 전에 2를 써야지 이거 노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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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수 완료야? 아 나 실수했어 아! 아! 좀 쫄리네 이거 올라프 있나? 오우야 이게 맞는다고? 오우 아 어떻게 카타로 CS를 놓치지? 에반데이 와 와 와 아 머리 오케이 좋아 뭐 뭐 아 아 아 이 아 음 아 야 노플 야 이거 간잖아 가 빨리 주의가 타고 이끌어 왜 그래 아 뭐야 어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가 성구야 키세탁 좋았다 아니 실수를 놓치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전멸을 왜 눌려 짜증나네 손가락이 두꺼워서 그래 다이어트 해야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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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괄 한번 싸우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야! 이건 뭐지? 차지 갑자기 더블킬 먹고 왔네 큰일 났네 게임 두번째 게임 뭐하는지 알겠는데 들어오세요 사과 담아주고 게임이 좀 이상하네 W가 에이퍼 없었어 하트 왜 안가 이듬 피할크가 없네 음 야 진짜 도망 진짜 잘 갔어 아 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콜라 깔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좋았다 흠 흠 흠 흠 흠 야 야 핸드랍 흠 야 야! 아니 쟤는 뭐한대! 아 진짜 무빙을 안해 실망했어 감사합니다 이걸 사나? 와 이걸 사네 와 대박 음 부시 한번 숨어볼까? 아 또 연기야 또 목표는 벌써 정상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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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니에요 마이콜 스티커 küçük 스티커 스티커 아 아직 애들 위에서 본다 아 5 ください 아 죄 아니 무슨 good 흠 적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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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크긴 했다 근데 나는 아 아 아 에 으 에 아 ㄷㄷ 이거 뭐 어떻게 하냐? 그냥 이거 R때문인데, 뭐 할 수가 없네 조금 이상하게 썼는데 잡았네 야! 야! 아, 푹팅! 푹팅! 싫어? 가자 가자 됐어 잡았어 야 못 잡아? 뭐야? 잡았잖아 아니 개 불공을 왜 자꾸 쓰는 거야? 안 찍어 야 야 너 인기하러는 바른다 이게 이거 안에서 쬐 여보는 말을 사는 것 같은데 도로를클 수 없어 뭐야 야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이씨, 이거 왜 맞아 야 왜 들어갔어 어어어어어 이거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너무 빠른데? 이야 이거 뭐냐 팩스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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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에콜 어디갔지? 이야 이거 뭐야 아